함께 창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송가 321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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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쁜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수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송가 삼백일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기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성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월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짓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정연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묻고 주님 앞에 예비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와 흐물이 가득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운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오 사랑이오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기 전에 남의 눈에 티끌을 발견하여 비판하고 판단은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삼기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저희들의 제어함을 주님 다 용서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우니 주님 기뻐 받아 응용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은혜로운 기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량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성량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찬 곳에서 우리를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이유들에게 덕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주여 되도록 도와주옵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날을 기억하시고 다스림을 믿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주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초대교회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일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의 부여함에 명성에 타입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위에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홍성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부원한 영혼들을 권하게 하시고 교회가 우리의 천국여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보금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청을 베풀어 주옵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니게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참으로 막혀진 영혼들을 기르고 먹이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력을 단입혀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와 동족인 북한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회에 닫혀있는 외교의 문을 열게 하시고 어려움에 찬 북한 동포들에게 보금이 전해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소속히 보금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길 주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의 보금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 있는 성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부르심이 합당하게 귀한 사약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온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제약을 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귀신 교훈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더 세심한 돌보심과 채우시심이 충만하게 깨아주옵시길 원합니다 어소속히 코로나가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드리며 자유롭게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온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비를 통해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속에 눈치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조나단 전도사님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온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을 기쁘게 받아 응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수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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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9편 말씀입니다 10편, 19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편, 19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요하의 육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서성시키며 요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요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요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요하를 경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요하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요하 앞에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읽기 전에 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월요일부터 대면 예배는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13일 금요일 금요 심야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온 성도들이 성경통동과 묵상을 통해 위로와 인내를 충전받고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경제적 시련을 겪는 가장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으시고 특별한 돌보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한정훈 김정인 성교사님을 통해 체코 현지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상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성경통동과 말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안내를 받고 인내를 받고 하나님 주님의 성함으로 하나님의 승리하면 나와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경제적 실현의 공간을 갖춘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극농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한 더 볼 수 있는지 없나요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뤄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적고 한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경통동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위로와 인내를 충전받고 소망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한명 한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특별한 돌보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정훈 김정인 성교사님을 통해 체크 현지 교회 제작 훈련을 통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적 부응이 일어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교육부서에서 여름 성령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했고 아동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의 예수님 사랑 이야기 교회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웃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교제와 홍보물 여러 가지를 다 물자도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이제 맞이할 준비만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그때 갑자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발표된 것이죠 그 순간 정말 아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우왕좌왕했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져서 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가 이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과연 잘 진행될까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죠 이제 온라인에 들여지는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많은 걱정 가운데 있었지만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많은 스태프들과 또 목사님들과 장모님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정말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도 바울은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주저함이 전혀 없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진짜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를 멈출 수 없었고 미련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았고 움직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대로 고백하고 보여주면서 교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처럼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바울의 바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정말 바울이 그 말했던 그 열정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들기도 하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아주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 터지면서 우리의 신앙에 빨간 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사회는 교회를 조롱하고 혐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침을 통해서 우리 예배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도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회의 가치감과 교회의 가치감이 조금씩 춘돌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 상황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두기 시작하면서 정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복음 전도의 길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를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흑역사이고 암흑기였던 사사기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백성들이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를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하고 온라인으로 드릴지 결정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나 자신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를 가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를 신청하고 나중에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복음의 전도가 길 끊어지고 주일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24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자신에게 한번 질문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영광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0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면 10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마음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와 모든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을 이 저자는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예쁜 새고 아름다운 하늘이고 높은 산이고 넓은 바다입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감동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냥 인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모든 만물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연애주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성교를 떠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성교사님이 되게 이렇게 도착하고 짐을 풀고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교사님 안으로 이렇게 성교지를 쭉 돌아보면서 그 주변을 바라볼 때 그 자연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창성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곰팍하 이 찬양이 그저 스스로 나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숲을 보고도 산을 보고도 폭포를 보고도 똑같은 새를 보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던 제가 갑자기 성교지에서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도 감격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유럽 비전트립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들 그 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교지의 보프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마음의 분주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급함이 사라졌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분주했던 삶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교사역을 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시작하자 말씀으로 내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성교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내 삶의 여유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만 총 188번 사용되고 그 중에서 시편에서만 86번이 사용되고 대부분의 영광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 종기를 올려드리거나 명예롭게 할 때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차양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역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풍요와 재물이라는 의미로 가장 먼저 사용되는데 그 장면은 바로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답백했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재산을 늘린 것을 듣힌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죠 구역에서는 하나,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의미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바로 출애국기 16장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벌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되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모세를 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까지 정말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이 나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모세에게 불편하고 하나님께 되돌았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후로도 주례국기와 레유기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화를 통해서 영광이라는 문장이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화에 들어오면서 그 빈도가 확 줄어들고 탁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도 아간이 범죄를 저지르고 걸렸을 때 등장합니다 여호수화 7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화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드러나 책망을 받게 되는 장면을 여호수화가 아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후로도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호와께 영광 등의 표현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암흑기가 시작되고 바로 이때가 바로 자신의 소견의 어른대로 행동하게 되는 때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단어의 뜻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상황을 자주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주로 자신의 재산, 재물, 권력, 명예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은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할 때 노예였던 백성을 구원해 주셨을 때 죄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을 때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이지만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돈이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때로는 권력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구하는 이유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목표는 결코 그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욕망을 낳고 그 끝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끝에 허무함과 죽음뿐만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이 세상은 결코 정책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정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죽음은 끝입니다 죽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그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죽음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새 소망의 마음에 품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죽어 마땅히 사라져야 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기쁨으로 성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나의 신앙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냐면서 우리는 진리로부터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5층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임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단임 목사님이 저에게 나단 정도서 요즘 새벽 기도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게 요즘 더워서 잠을 못 자서 새벽에 잠들고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겁니다 변명은 된 것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그거 전부 다 핑계인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저 그 순간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죠 왜냐하면 그 말이 전부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너무나도 피곤해 나에게 손탁지가 없어 난 지금 그냥 기절하듯이 잠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항상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한 삶이냐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를 선택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의 잠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욕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요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죠 하지만 이 뻔한 것을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나 박물관이나 놀이동산, 공원 이런 데로 방문하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가끔은 길을 잃어버리기도 되고 또는 내가 워낙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내에 있는 작가나 안내 지도를 펼쳐서 봅니다 그 지도 안에 해당되는 장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대한 안내 지도가 존재했다면 우리는 그 지도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벽과 장애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빨리 쉽게 해결하고 찾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에 그런 안내 지도 같은 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요하의 말씀이죠 10편의 저자는 7절부터 11절에서 요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하의 일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상시키며 요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요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요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요하를 경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요하의 법도 진실하여 다 위로우니 금꽃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요하의 말씀을 총 6가지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 법 그리고 각자의 6가지의 능력을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하의 율법이 완전해서 소생시키다는 것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제사의 용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재물을 가리길 때 사용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요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에 충분할 정도로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하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둔한 자의 뜻에는 순진한 자, 열린 마음의 소유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자가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또한 죄를 저지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증거라는 단어는 범죄자에게는 형벌의 증거 반대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의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하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형벌에서 피하게 하고 상급을 얻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요하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합니다 하느님의 교훈을 정직합니다 옳습니다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하의 개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빛으로 넘쳐납니다 그 빛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눈을 밝게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똑바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하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요하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하를 경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거룩한 행동입니다 이 거룩한 행동이 우리를 영혼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요하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의롭고 유익하니 이 말씀이 내 삶에 너무나도 귀하고 달콤하고 모든 것보다 귀하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요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해줍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알림 등이 켜지면서 바로 우리에게 기름이 없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깜빡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왔음을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계속 깨워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요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순정하는 자를 회복시켜주고 지혜를 주시며 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애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로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너무나도 훌륭한 안내지도를 공약본을 백과사전과 같은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순정하고 그냥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순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꾸준히 묵상하며 순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둥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죄에 더 이상 휘둘리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알려주소서 우리가 경애함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게 되면 나에게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때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마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차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속에 약간 건방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타나 주시죠 한번 얼굴 좀 봅시다 하나님 한번 좀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약간 뭐랄까 좀 거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엄청난 밝은 빛이 나타나면서 어떤 인간의 형상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청난 밝은 빛이었고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음성이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나다나 하면서 그냥 이름을 한번 불러주셨을 뿐인데 저는 두려움을 가득 차서 너무나도 놀라서 그 꿈에서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개꿈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나타나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온몸이 덜덜 떨고 있었고 그때 에어컨이 진짜 빵빵하게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식은땀으로 가득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감정은 정말 표현하기 힘들었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 모든 모습을 제가 외면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의 완전한, 저의 제대로 된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나 자신을 대면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허물을 캐려고 할 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나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거더러운 죄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나아갈까봐 무서워서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저지른 죄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므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므로 항상 거룩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매 순간 기도하므로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요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성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나의 반석이 되셨고 나의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께 요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묵성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숨김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지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길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점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항상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삶을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보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보신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절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나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대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때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나의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등을 돌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로 나의 경각심을 깨워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그 가사 중에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지 않으리 기도에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가족을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능력이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기도이고 아동부 아이들과 부서 선생님들을 살릴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가족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무기가 내 손에 쥐어졌는데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그 무기를 내 손에서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나아갈 때 제 눈에 하나의 시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느 소방관의 기도였는데 이 기도는 미국 소방관 스모키 린이라는 분이 1958년에 화재 진압 중에 3명의 어린아이를 구하지 못해 죄책감에 빠져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신은 소방관들의 신조처럼 여겨지고 소방관들이 불을 끌어 재난을 해결하러 나아갈 때 자신의 마음속으로 육조린다고 합니다 이 시를 한번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내가 늘 깨워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가냈풀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소서 저의 가업을 충실히 소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제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을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용감함과 이 마음을 보고 그 희생정신이 너무나도 대단했기에 그 마음이 공감이 됐기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 소방관은 그 세 명의 아이들을 살리지 못해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불이나 재산으로 인해 생명의 목숨이 잃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을 탓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들의 목숨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죽었고 또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살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서 자신 스스로를 탓하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저 소방관의 기도만큼도 못하고 있음을 보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쁘다고 얘기하고 또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눈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엎드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나의 기도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기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같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항상 깨울게 만한다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아동과 아이들과 나눈기 위해서 저만의 전도사의 기도라는 시로 다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 시가 어느 전도사의 기도로 제가 한번 바꿔봤는데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르심을 받아 나갈 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어 가냈픈 영혼의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저의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에게 주어진 영혼과 이웃을 돌보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섬기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가족과 부서와 교회를 돌보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나아갈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도를 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항상 준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실 때 방서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나 자신의 삶의 여유를 두고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충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삶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타나는 우리 홍성교의 교육문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10편, 19편이라는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내 반성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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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입술 내 마음이 내 행동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서를 올려드리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한다고 말성 앞에서 바로 서길 원한다고 기도로 나의 삶을 항상 오프라며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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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의 함께 계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내 바로 옆에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자서로 하나님 앞에 서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삶을 향해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어떤 유혹과 어떤 하나님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고룩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아끼지 않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다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조정부터 이미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주시는 그 내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조롱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려 항상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주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떠한 위협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릿속에 있는 원성도들과 교회의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 지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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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